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노원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구청과 선별진료소의 신속한 대처로 확산세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최근 노원구의 큰 이슈인 테른골프장 개발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승록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노원구 월계동과도 인접해 있고 또 최근 노원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재 노원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노원구가 지난 6개월 동안 확진자가 한 60명대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집회 이후에 한 230명 정도 확진자가 한 달 만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북사랑제일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교회, 소형교회 쪽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좀 많이 확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요즘은 조금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 발생을 하면서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고요.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분들은 주로 산발적인 감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을 놓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방역도 좀 더 철저히 하고 우리 구민들께 특히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마스크 단속에 대한 계도 활동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져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시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2차로 KF94 마스크를 1인당 한 3회씩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써셔서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단 노원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노원구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습니까? 네,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한계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도 저희 노원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연이자 1.5%에 최대 2억 원까지 융조가 가능한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연이자 2%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지난번 저희 노원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다 편성을 했었고요.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노원구의 큰 이슈인 테른골프장 개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이미 됐는데 테른골프장 개발로 지역 민심이 양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원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8월 4일 대책을 발표했을 때 저희가 노원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워낙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에 또 만세대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금 존중해주고 또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한 6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양질의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구사항 중에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절축점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테른골프장 자체를 100% 공원화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니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짓게 하고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공원으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 안을 만들어지는 대로 정부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어찌됐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저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비정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조만간은 그게 결론이 나는 대로 주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 협상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가 노원 탈축제 준비로 분주했을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지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의 우울감도 커지고 있을 텐데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좋은 계절에 예전 같으면 탈축제다, 음악제다, 동네 축제다, 체육대회다 굉장히 동네가 들썩이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올해는 정말 뭐랄까 본의 아니게 정말 직콕 생활만 해야 되는 이런 우울한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들은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노원구가 그라마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하천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수락산, 부람산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때도 저희가 공공기관들, 야외 시설들은 내내 개방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한 우리 주민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개방한다거나 청소 상태를 청결하게 한다거나 또 안내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께 좀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제한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공간에서 그나마 좀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희 구청의 어떤 그런 궤도에 따라서 마스크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걸 이렇게 막아주셔서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은 더욱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다짐의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각자가 만든 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할 날이 조만간 다시 오겠죠. 그때까지 구청과 주민이 모두 하나가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방역 상황과 지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 방역 상황과 지역 현안들 살펴봤습니다.